초콜릿의 원재료가 생산되는 카카오나무는 쌍떡잎식물 아홉목 아홉과의 교목이다. 코코아는 카카오콩을 갈아 만든 분말을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 카카오나무와 코코아나무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고, 코코아 분말에 물을 넣은 음료도 역시 코코아로 부른다. 카카오나무는 아메리카 열대지방이 원산이고, 높이가 최대 12미터에 달하는데, 꽃은 흰색으로 핀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보통 새로 난 가는 가지에서 꽃이 피는데, 카카오나무는 4에서 5년생의 굵은 가지에 잎이 떨어진 자리에서 꽃이 핀다. 그래서 굵은 가지 뿐만 아니라 나무줄기 본체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카카오 열매를 따서 속을 가르면 하얀색 카카오 과육이 나오는데, 카카오콩은 이 카카오 과육에 둘러싸여 있다. 카카오 빈을 꺼내 나무통에서 5에서 7일간 발효시키면, 붉은빛을 띈 갈색으로 변하고 독특한 향기가 난다. 이 카카오 빈을 씻어 말린 뒤, 로스팅해서 껍질을 분리한 뒤, 알칼리 처리를 해서 카카오 메스를 만든다. 이 카카오 메스를 압착하면 카카오 버터가 나오면서 딱딱한 카카오 케이크만 남는다. 이 카카오 케이크를 잘라서 분쇄하면 바로 카카오 파우더가 된다. 카카오 메스와 카카오 버터, 설탕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여 만든다. 카카오는 기원전부터 재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서부, 인도, 스리랑카 등 열대 지방에서 풍넓게 재배하고 있다.